사실은 이 도표 하나를 선생님들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강의가 끝난다. 제가 낯선 행동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수업 중에 낯선 행동이 대표적으로 여성까지다. 같이 읽어보시죠. 선생님들께서 주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영역의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더 심한거다. 그러면 수업방에 보다 잠자는게 왜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제가 출석기기를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것이 수업방에 보다 더 위험하다. 수업방에 교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방에 하는 것에도 장점이 있다. 무엇일까요? 초성퀴즈에요. 원여우 방 주신 분께 안정퀴즈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 여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 예 축하드려요.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살을 짜지 않는다. 왜? 수업방해를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푼다. 잘 어울렸죠? 수업방해를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푼다. 수업방해를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데 왼쪽에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드라이커스 라는 사람이 1930년에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1930년에 학교에 나와서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을 벌써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 그러더니 왜 그러냐 목적이 있더라 대부분이 뭐에서 출발하냐 관심을 끌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논리가 굉장히 탁월한 것 아이가 관심을 끌기에 실패했을 때 센척한다. 이분의 논리에 일찍을 조폭이 나타난 거기에서 실패하면 수업을 공격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래암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현실로부터 뭐한다고 도피한다. 바로 자연나 자살한다. 그것을 정말 오래전에 연구를 해서 발달을 했고 네. 네.